세계 선거기관협의회 A웹과 선거연수원은 지난 5월 31일 선거연수원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ODA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제협력가와 A웹 사무처, ODA 사업지원단의 소속 직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ODA와 관련이 있는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 등도 함께해 사실상 ODA와 관련된 중앙선관위와 A웹 전직원이 모여 ODA의 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웹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DA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직장 내의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임도빈 A웹 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된 이날 워크숍은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은 더프라미스 국제사업국장인 김동훈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돼 ODA 사업 수행 절차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직장 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선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섰으며 제3세션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김지연 선임연구원이 ODA의 최근 동향과 이슈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4세션에서는 A웹 박성배 사무관이 조직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발제 후 참석자들의 전체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영수 기획조정실장은 폐회식 인사 말씀을 통해 ODA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관계 직원들의 폭넓은 인화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A웹의 국제적 역할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이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종합적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NEC 뉴스 조주은입니다. NEC 뉴스 조주입니다. NEC 뉴스 조주입니다. NEC 뉴스 조주입니다. NEC 뉴스 조주입니다.